안녕하세요. 김포시민이자 코요테 래퍼 백가입니다. 이번에 구례청년지원센터 창봉에서 김포시 청년들과 함께하는 맨선 구례가왕 청년 페스티벌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례청년지원센터 창봉이 어디냐고요? 저도 궁금해서 와봤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죠. 정말 넓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주시고요. 본인의 획기를 마음껏 뽐내고 싶으신 만 19세에서 34세 김포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랜선 구례가왕 청년 페스티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지쳐있는 요즘 김포시 청년 여러분들의 숨겨왔던 실력을 무슨 실력? 노래 실력을 이곳 랜선 구례가왕 청년 페스티벌에서 마음껏 뽐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포시민 뺄가가 함께합니다.